안녕하세요. 제일기존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인생의 고비에서 역경을 뛰어넘는 힘, 50의 주역공부, 지은이는 김동완, 발행은 타산초당입니다. 이 책은 타산 리더십 연구소 소장이자 국내 사주명리 최고 권위자인 김동완 저자가 쓴 책인데요. 저자는 타산이라는 매력적인 인물과 삼라만상의 뜻과 가르침을 모두 담은 주역을 일반인이 가장 알기 쉽도록 이 책에 담았습니다. 타산은 18년 동안 이어온 유배생활의 첫 공부로 주역을 택했는데요. 주역은 흔히들 미래를 점치는 용도로 생각하곤 합니다만, 64개의 기호와 짧은 문장에는 삼라만상을 품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타산은 이 주역을 거울삼아 마음을 정비하고 위로받으며 비로소 50대의 내면을 돌아보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정신은 절대 굴복하지 않았고 그 정신을 갈고 닦아 자신을 완성했습니다. 이때 그가 발견한 주역의 가르침들은 우리 삶의 가치와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단지 몸과 마음이 늙는 것이 아니라 삶이 익어가는 과정입니다. 내 사주팔자에 성공할 운이 없어서 또는 나이 때문에 이미 늦었고 좋은 시절은 다 같다라는 말은 그저 핑계일 뿐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세울 지금이야말로 불운을 행운의 계기로 바꾼 타산처럼 불안을 잠재우고 오늘의 위기를 미래의 기회로 만드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운명의 나침반인 주역을 새롭게 공부할 때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인생을 돌아볼 나이 50 다산은 18년의 오랜 귀양살이를 하는 동안 대부분 육경과 사서에 대한 해석을 거의 완성하고 나서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리라 여겨 소악으로 밖을 다스리고 심경으로 안을 다스리고자 하였다. 멸문지하에 가까운 재앙을 당한 다산이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을 다스리려고 본 책이 주자의 제자인 송나라의 진덕수가 편찬한 심경이었고 그 책을 통해 몸으로 체험하여 스스로 경계하는 내용으로 쓴 책이 심경미럼이다. 기나긴 유배생활과 폐족 등의 고난을 오히려 세속의 길에서 벗어나 진정한 학문을 할 수 있는 수양으로 생각한 다산은 40대 후반까지 주역을 집대성한 주역사전 역학서원을 통해 주역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고전의 핵심을 편집해놓은 심경을 놓고 공부한다. 심경 37편 중에도 주역은 5편이 들어가 있다. 다산은 마흔의 육경과 사서해석을 완성하고 특히 주역을 마흔 중후반에 긴 시간 심혈을 기울여 집대성한 후 50대에도 사서육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강진에서 유배생활을 하던 54세대던 1851년의 심경미럼이란 책을 썼다. 아래는 이 책의 서문이다. 내가 궁핍하게 일없이 살면서 육경과 사서를 이미 여러 해 동안 연구하고 공부하였다. 그 하나라도 얻은 것이 있으면 설명을 따라 기록해서 갈무리에 두었다. 이제야 그 독실하게 행하는 실천 방법을 찾았다. 오지, 소화, 심경은 여러 경전 중 최고가 되겠다. 두 권을 통해 배우며 마음을 잠그고 힘써 실천함에 소화구로 그 밖을 다스리고 심경으로 그 내면을 다스린다면 성인이 가신 길을 거의 바랄 수 있겠다. 다만 내가 일평생 거꾸로 뒤집혀서 노년이 되어 갚으려니 여기에 달려있지 않겠느냐. 소확지어는 이 주석을 보충한 것이고 심경미럼은 내 몸에 스스로 경계하여 징험한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죽는 날까지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에 힘을 다하고자 뜻을 두니 경전을 궁구하는 공부는 심경으로써 맺어야 한다. 아, 능히 실천할 수 있는가. 다사는 불혹의 전쟁 같은 삶과 치열한 학문적 연구를 마치고 50대에 비로소 자신의 외면과 내면을 돌아보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정신은 절대 굴복하지 않았고 그 정신을 갈고 닦아 자신을 완성했다. 50에는 어느 정도 공부가 무르익은 나이일까. 50에는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을까. 50에는 삶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 50에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았을까. 우리가 겪는 고난이 다산의 그것과 닮았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다산의 지혜가 필요하다. 모두가 혼란스럽고 희청이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진 이는 앞을 향해서 묵묵히 걷는다.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앞을 헤쳐나가는 사람이 성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 200년 전 18년을 유배지에서 보내야 했던 다산의 철학을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때다. 주역은 지나온 삶을 반추할 기회를 주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위한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때로는 행동하지 않는 게 득이다. 중상간 그 등에 멈추면 그 몸을 얻지 못하며 그 뜰에 다녀도 그 사람을 보지 못하니 허물이 없는 이라. 타인의 것을 욕심내지 아니하고 멈추면 상대의 것을 얻지 못하겠지만 상대의 중요한 부분을 함께해도 경계를 하지 않는 것이여 허물도 없는 것이다. 고스톱을 즐기지는 않지만 화투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내가 3점이 났을 때 상대방이 고 3점 이상 얻으리라 예상되면 반드시 멈춰야 한다. 아무리 좋은 패를 들고 있더라도 말이다. 무리해서 고호하면 옆 사람 것까지 물어줘야 하는 바가지를 쓰게 된다. 반면 상대방이 3점 이상을 얻을 가능성이 작다고 보이면 과감하게 고를 외쳐야 한다.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위험을 감수하고 기회를 잡아야 한다. 면접본 회사에서 오라고 할 때 이직할 걸. 그때 집을 샀으면 지금 얼마야. 기회를 놓치고 나서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톨스토이가 쓴 단편소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를 보면 욕심을 억제하지 못해서 죽은 농부의 이야기가 나온다. 농부는 땅을 갖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 농부가 어느 날 지주로부터 눈이 번쩍 띌 소리를 듣는다. 온정일 달려 돌아온 넓이만큼 농토를 가져도 좋소. 농부는 신이 나서 힘차게 달렸다. 오후에는 돌아가야 해지기 전에 원래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거의 저물력이 됐고 결국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출발점으로 달렸다. 하지만 무리하게 달린 탓에 그는 숨이 막혀 죽고 말았다. 욕심이나 욕망이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다. 반드시 가져야 할 욕심이나 욕망이 있다. 나의 욕심과 욕망을 충족시켜도 남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거나 사회와 나라 같은 공동체의 이익을 크게 하는 욕망은 건강하다. 이런 공익을 위해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그러나 남에게 해를 입히는 욕심은 멈추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선 멈출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절제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롭다. 그렇다면 언제 욕망하고 언제 절제야 달이 없을까? 지혜에서는 이 질문에 답을 구하는 괴가 있는데 바로 강괴이다. 강괴 상화괴를 보면 모두 간으로 나가지 못하고 답답하다. 그래서 괴의 이름 역시 나가지 못해 멈추고 있어서 강괴라고 지었다. 물은 흐르다 막히면 멈추고 무리하게 나아가려 하지 않는다. 고여 있다가 넘쳐 흐를 수 있을 때 다시 흐른다. 사람도 앞이 막히는 상황에 봉착하면 정지해 있다가 그것을 넘을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나가야 한다는 것이 강괴의 가르침이다. 강괴의 상황은 두 개의 험난한 산을 넘어야 하는 낙은의 신세다. 한 고개를 넘어 겨우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또다시 앞을 가로막는 험난한 고개를 만난 상황이다. 이럴 때는 모든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며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니 때를 기다려야 한다. 강과 괴사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간은 등에 멈추니 그 몸을 얻지 못하고 뜰을 걸으면서 그 사람을 보지 못하나 허물은 없다라는 뜻이다. 간이 등에서 멈춘다는 게 무슨 뜻일까? 사람의 신체 중에는 손, 발, 눈, 입, 머리 등은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는 부위인데 그에 반해 등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몸을 지탱한다. 그래서 간을 우리 몸의 등으로 빗댄다. 사람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움직인다. 걸어다니고 먹고 뛰는 게 다 욕망 때문이다. 반면에 등이 움직이지 않는 건 욕망이 없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사사로운 이득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욕망이 없으니 추구하는 바도 없는 상황을 강깁의 불의 귀신이라고 한다. 이렇게 욕심을 찾아 움직이지 않으니까 늘러나가도 사람을 보지 못한다고 하여 행기정 불견 귀인이라고 한다. 흉암도 기람도 없고 잘못이 생길 일이 없으니 무고하다. 반면 나쁜 멈춤도 있다. 허리에서 멈추는 강기안이다. 하는 허리와 함께 경계라는 의미가 있다. 허리는 몸이 움직일 때마다 꿈틀대며 요동치는 곳이기 때문에 허리에서 멈추는 건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운명이다. 허리에서 멈춰 등뼈를 벌려 놓으니 위태로워서 마음을 태운다라는 뜻이다. 어렵고 힘듦이 가장 극심한 때를 뜻한다. 운세나 사업 등에서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바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거래, 협상, 교서, 단판도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초조함으로 지금 추진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 그런데 강계의 멈춤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 이 멈춤은 점차 풀려서 좋은 쪽으로 향하게 되므로 우선 멈춤에 가깝다. 지금 무리해서 일을 행하는 건 스스로 쓸모없는 잘못을 자초하는 것이니 자중하는 게 좋다.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야 요즘 유튜브를 보면 부자 되는 법, 인싸 되는 법 같은 비결을 알려주는 콘텐츠가 인기가 높다. 이런 콘텐츠를 볼 때 가려서 보고 선택해야지 무작정 따라해서는 곤란하다. 이는 주역에서 말하는 강계 아니다. 자신의 능력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경험이나 훈련 없이 따라하기라 쉽지도 않고 제대로 될 리도 없다. 세상살이가 그렇게 단순하고 쉽겠는가?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객관적인 비결 같은 건 없다. 성공하려면 자신의 능력과 상황에 맞게 한 걸음씩 실력을 쌓아가면서 터득하는 길밖에 없다. 실력을 갖추고도 때를 만나야 하고 자리를 얻고 운이 따라야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50은 때를 아는 나이이다. 지나친 욕심은 자연스럽게 내버려두고 멈춰야 할 때는 멈추고 행해야 할 때는 행하라. 지금 당장 인생 후반전을 준비할 공부를 하기로 했다면 공부 분량을 정하고 실천해야지 도망가거나 마음을 억누르지 말라. 하나씩 아는 과정을 즐길수록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다. 진심을 다하면 통한다. 택사남 사랑은 형통하니 바르게 해야 이롭고 결혼을 하면 길하니라. 다사는 긴 유배 생활로 가진 고초를 겪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건 가족과의 이별이었다. 다산의 부인인 홍혜연은 한 살 연상이었고 부부 금실이 좋았다고 전해진다. 슬아에 육남 3녀를 두었는데 그 중 6명을 조상과 질병으로 잃었다. 그들 중에 5명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는 바람에 이름을 남기지도 못했다고 한다. 특히 강진에 유배 온 지 1년이 지난 1802년 4살의 막내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산은 슬픔에 몸부림을 쳤다고 한다. 그 막내는 보통 막내가 아니었다. 다산이 유배길에 오를 때 아내가 품에 안고서 과천까지 배웅했던 게 마지막 모습이었다. 아들의 사인은 홍혁이었는데 이제나 저제나 아버지가 오기만을 기다리던 막내는 병석에 누워서도 종종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곤 했다. 아버지가 오시면 소자 홍혁이 나을 거예요. 그러나 간절한 소망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산은 아버지가 돼서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고 집을 떠나 사는 처지를 한탄했다. 그리고 자신 못지않게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졌을 아내를 걱정했다. 마냥 슬퍼할 수만 없었던 그는 아버지로서 두 아들에게 어머니를 잘 돌보라는 내용의 편지를 썼다. 너희는 모쪼록 마음을 다해 효송으로 어머니를 봉양해서 어머니의 목숨을 보존하도록 해라. 다산은 이 편지에서 죽은 막내는 너희 어머니가 품었던 한가다 희망이라고 쓰고 나는 너희 어머니를 생각하며 그 아이의 아버지임을 잠시 잊고 너희 어머니를 위해 슬퍼한다고 했다. 가족과 생이별하고 서로 만나지도 못하는 처지였지만 서신으로라도 마음을 전하고자 했었던 다산의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일화이다. 치마폭에 쓴 너브레터 다산이 이토록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내 역시 만날 수도 없는 남편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고 한다. 눈설이 찬 기운의 수십만 더욱 깊어지고 등불 아래 한많은 여인은 뒤척이며 잠 못 이루고 그대와 이별을 한 지 어느덧 7년 서로 만날 날 아득하네. 다산의 부인은 1806년 겨울에 남편을 향한 앳글른 마음으로 붓을 틀었다. 그 해는 다산과 홍씨가 결혼한 지 30주년이었다. 홍씨는 출산을 여러 번 하고 남편 없이 아이들을 건사하느라 병든 지 오래였다. 도대체 언제 유배에서 풀려날지 모르는 남편을 기다리는 부인의 안타까운 그림을 달래고자 시를 쓴 것이다. 강진에 있는 남편에게 시를 보내면서 시집올 때 입었던 다홍치마를 함께 보냈다. 집을 옮겨 남쪽으로 내려가 끼니라도 챙겨드리고 싶지만 아내가 저물도록 병이 깊어져 이내 박한 운명을 어찌 하겠습니까 이 애절한 그리움을 아내의 극진한 사랑이 다산의 마음에 곧장 닿았는지 그는 꿈에서 아내를 보았다. 생생한 아내의 모습을 잊어버릴까 사랑하는 마음을 시로 남겼다. 그리워 말아야지 그리워 말아야지 서글픈 꿈속에서 본 그의 얼굴 다산은 부인이 보낸 다홍치마를 다섯 폭으로 나눴다. 아내의 치마는 삼십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빛이 발해서 다몽색이 됐다. 다산은 아내의 치마가 편지를 쓰기에 알맞다고 다섯 폭으로 잘라서 조그만 첩을 만들었다. 여기에는 두 아들을 훈계하는 글을 써서 아이들에게 주었다. 아무리 종이가 기하기로 써니 굳이 치마를 잘라서 편지를 쓸 이유가 있었을까. 다산은 치마에 쓴 글을 보고 두 아들이 감동해서 부모의 흔적과 손때를 생각하고 그리는 감정을 오래도록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1810년 다산은 아내의 치마에 쓴 편지 26편을 두 아들인 학연 학유에게 보냈다. 아들은 28세와 25세로 늠름한 청년이 되어 있었다. 2년 뒤에는 20세가 된 외동딸이 다산에 벗인 윤서유의 아들 윤창호와 혼인했다. 이때 다산은 매우 기뻐했다고 전해지는데 빛바랜 치마 한 폭의 화조돌을 그렸다고 한다. 다산이 그린 매화와 새의 두 마리는 부부 금시를 상징한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부부의 의리와 정을 한시도 잊지 않았던 다산과 홍씨 부부처럼 딸도 부부가 평생 서로를 바라보기를 바랐던 것이다. 몸이 멀어도 마음이 있다면 통한다. 다산이 기나긴 유배 생활을 견디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가족과 만나지 못하는 게 아니었을까. 만나서 기쁨을 나누지 못하고 슬픔을 함께하지도 못하는 처지를 얼마나 슬퍼했을까. 여기에 다산은 아버지의 부재로 두 아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칠 수 없음을 크게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유배지에서도 가족을 그리워하며 그때마다 편지를 썼던 다산이 오늘날 우리네 가정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한 집에 살면서도 주말이 아니고서야 밥상에 함께 앉기도 어렵고 서로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우리의 모습을 다산의 삶을 보면 이별이 문제가 아니다. 이별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다. 진심만 있으면 아무리 오랜 세월 먼 곳에 있어도 마음은 통할 수 있다. 빛바랜 치마폭에 쓰인 그 숱한 시와 편지 속의 말이다. 함 마음이 같을 때 사랑을 느낀다. 항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유지된다. 죄 사람을 모으려면 지극정성을 다하라. 괴 결단할 때는 사람이 함께해야 한다. 눈 잠시 머물더라도 책임자를 세워라. 송 다툼은 빨리 끝내라. 2. 자식을 기름으로써 행복해진다. 조화를 이루면 아름답다. 중곤지 운명 상담을 받으려면 방문객의 70%가 여성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운명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이유보다 더 중요한 건 여성이 남성보다 고민이 많고 삶이 고달프다는 사실일 거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이 속담이 있다. 하지만 이는 여성 혐오적인 옛날 사람들의 가치관을 그대로 드러낸 구시대적인 속담이다. 역학에도 여성 혐오적인 요소가 있고 이는 현대에 들어서 그게 비판받기도 했다. 그런데 역학 일부분이 그런 것이지 역학 전체가 그렇지는 않다. 주역에서도 여성의 힘을 신성하게 바라보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특히 풍수를 제대로 활용하면 암탉이 울면 알을 낳는다는 말이 현실이 된다. 풍수학의 양택에 있어서 집의 모양을 활용하는 가상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이 가상학을 잘 이용하면 여성 해방도 가능하다. 우선 건물 형태와 크기를 잘 만들어서 여성의 권위를 높일 수 있다. 풍수상 지붕은 이상주의, 평등주의를 의미한다. 우리의 전통 건물 양식은 지붕의 크기가 왕성하다. 건물의 골격을 만들어 놓고 지붕을 위한 고사를 지낼 정도로 지붕에 신경을 많이 쓴다. 크고 웅장한 지붕의 권위에 몸체는 눌린다. 이는 여성이 남성의 권위에 눌려 지냈고 과학을 발달시키기보다 이상을 키우는 데 더 주력했던 우리의 과거를 보여주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빌딩과 같은 구조물이 많이 들어서고 지붕이 차츰 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성의 권위가 이전보다 인정받는 추세이다. 앞으로도 지붕의 크기는 더 작아져야 할 것이다. 또 마당의 위치와 크기를 정할 때도 여성을 고려해야 한다. 마당이나 정원의 위치가 건물의 정면에 있을 때 남성의 권위, 출세가 강해지고 건물의 뒷면에 있을 때 여성의 권위와 출세가 강해진다. 우리의 전통 건축 양식은 대개 앞마당이 넓고 뒤터는 장독대만이 존재한다. 이런 이유로 남성 권력이 몇백 년간 이어졌다. 반면에 미국은 댄문을 들어서면 적당한 크기의 정원이 자리 잡고 뒤편에 수영장이나 테니스장처럼 정면과 비슷한 크기의 땅이 자리한다. 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양성평등에 가까운 삶을 산다. 그러나 일본은 마당의 구조가 없고 담에 경계선으로 건물이 크게 자리 잡는다. 또 건물 위에 건물이 들어설 정도로 지붕의 크기가 왕성하다. 천황제도가 지속하고 일본 여성의 지위가 약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보면 건물 풍수와 관련이 없지 않다. 여성의 힘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완벽한 양성평등 시대가 도래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풍수, 양택의 풍수를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일 것이다. 포용하고 조화를 이루라 여성의 힘에 관한 주제는 주역에도 등장한다. 주역의 두 번째 괴인 고니지가 그렇다. 고니지는 의묘가 여섯 개 이어져 있고 첫 번째 괴의 권이천이 하늘, 남성을 상징한다면 두 번째 권위지는 대지, 여성을 의미한다. 하늘은 양이고 햇볕을 내리고 비를 뿌리고 바람과 천둥을 일으킨다. 강력한 생명력으로 만물을 생성하게 한다. 반면에 땅은 의미고 포용과 조화의 덕을 품는다. 하늘이 준 생명력을 온전하게 받아들여서 만물을 포용하고 키워낸다. 가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말이 남전여비의 근거로 쓰이는데 터무니없는 소리다. 하늘이 위대하고 땅이 비천한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은 똑같이 귀하고 양쪽 중 어느 한쪽이라도 없으면 안 되는 보완적인 관계다. 하늘의 창조력이 아무리 강해도 대지의 포용력이 있어야 완성되고 음의 포용력 역시 양의 창조력으로 완성된다. 주역은 여성을 앞말에 비유한다. 앞말은 수말과 함께하고 그 인연을 지킨다. 그런데 소와 다르게 무조건 따르지 않는다. 수말과 함께해도 자신의 강인함을 잊지 않는다. 공개는 여자인 괴인 동시에 신하의 괴이다. 그래서 먼저 나가지 않고 잘 따르면 길하다. 따라서 니더가 공개를 얻으면 비록 니덜일지라도 신하처럼 따라야 한다. 고내 기운이 강하면 음의 성격인 물질 중심으로 평생을 살아갈 운명이다. 자연이 안정적인 가치를 따르고 현실적인 생각을 한다. 양육을 잘하고 검사하고 부지런하며 부단한 노력으로 성과나 결실을 본다. 나를 내세우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히 노력하면 마침내 행운이 온다. 그러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거나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에는 신중해야 한다. 30년간 20만 명 이상 운명 상담을 해보니 돈을 크게 번 남성 가운데 총각 시절에는 돈이 줄줄 새다가 부인을 만나서 금전이 쌓이는 사례가 많다. 부양가족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서 어떻게 돈을 모을 수 있을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오히려 돈을 모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음의 도움을 받은 결과이다. 활동력이 강한 남성의 경우 돈을 벌기는 버는데 지키지 못하고 모두 새어나간다. 그런 경우 음의 기운을 가진 여성, 부인이 그 돈을 모은다. 돈을 차곡차곡 담고 흘리지 않게 야무지게 보관하면서 더 큰 돈으로 풀린다. 남성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줄줄 샌다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부부가 번 돈으로 여성들이 부동산을 조금씩 사들이거나 천천히 조급하지 않게 저축하여 재물을 모으는데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처벅이 많은 경우다. 부부간에도 서로의 부족한 면을 채우고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면 한 집안의 운명은 서로 복되게 될 것이다. 밥하는 할머니의 가르침 다산이 유배형을 받고 막 강진에 도착했을 때 정신적인 충격을 크게 받았다. 오죽했으면 사주에 화가 많아서 활동적인 그가 석 달이나 두문불출했다고 한다. 방에 그저 멍하니 앉아만 있는 그를 일으켜 세운 사람이 있는데 다름 아닌 주모였다. 아이들에게 그를 가르치면 어떻겠습니까? 나중에 다산이 강진에서 만난 사람 가운데 가장 크게 관심을 보인 사람이 그 주모라고 한다. 모두가 외면하고 손가락질할 때 다산에게 방을 내주고 밥을 지어준 이도 바로 그 주모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주모가 다산에게 물었다. 영공께서는 그를 읽었으니 이 뜻을 아시는지요. 부모의 은혜는 다 같은데 어찌 아버지만 소중히 여기게 하고 어머니는 가볍게 여기는지요. 아버지 성실을 따르게 하고 상복도 어머니는 낮출뿐 아니라 진족도 아버지 쪽은 일가를 이루게 하면서 어머니 쪽은 안중에 두지 않으니 너무 치우친 것이 아닌지요. 다산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아버지는 나를 낳아준 시초라 하였어. 어머니의 은혜가 깊으나 하늘이 만물을 내는 것과 같은 큰 은혜를 더 소중하게 여긴 덕분인 것 같소. 그 말을 들은 주모가 이렇게 받아쳤다. 영공의 대답은 흡족하지 않습니다. 네, 그 뜻을 짚어보니 불과 나무에 비교하면 아버지는 종자여 어머니는 토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자를 땅에 뿌리면 지극히 보잘것 없지만 토양이 길러내는 그 공은 매우 큽니다. 이들의 대화가 이토록 자세하게 전해지는 까닭은 주모의 말을 들은 다산이 형님인 정약전에게 편지를 썼기 때문이다. 다산은 주모와 대화를 나눈 소감을 이렇게 전했다. 나는 이러한 말을 듣고 흠치 크게 깨달아 공경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천지간이 지극히 정밀하고 지극히 오묘한 뜻이 이러한 파파는 노파에게서 나올 줄이야 누가 알기나 했겠습니까. 기특하고 기특한 이야기입니다. 주모의 가르침은 주역의 이치와 상통한다. 음이고 땅이고 여성의 곤의 기운이 땅에 뿌려진 종자를 길러내는 역할을 도맡고 그 공이 매우 크다. 주모는 주역이나 여성학을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이러한 이치를 다 알고 있는 현인이었나 보다. 조선이 낳은 천재 다산을 가르친 주모도 놀랍고 주모에게 한수 배운 다산도 대단하다. 얼마 뒤에 동생의 편지를 받은 정약자는 이 일화를 듣고 답장을 써서 보냈다. 모두 새로운 견문이니 사람을 깨닫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하네. 주막 노파의 논리는 네가 일찍이 생각해도 이르지 못한 것인데 뛰어나고 뛰어나네. 다산은 주모의 주막에서 사년을 보냈다고 전해진다. 그나큰 시련을 겪고 쓰러진 다산을 주모는 곤의 기운으로 일으킨 게 아닐까. 유배되는 동안 다산의 창조력이 끝없이 발휘되어 명절을 줄줄이 남긴 데에는 주모의 포용성과 관대함이 한몫했다고 볼 수 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다산처럼 인생의 고비에서 역경을 뛰어넘는 힘 50의 주역 공부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